역량껏 상황껏 오버하지 말자 지난 시간에 그 얘기도 드렸죠 보살은 오버하면 안된다 균형이다 내 역량 내 상황에서 균형을 잘 잡는게 육바람일을 잘하는 겁니다 균형을 잘 잡으세요 자이로스코프처럼 넘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균형 잡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고요 육바람일이 돌고 있어야 돼요 자빠지면 멈춰버리죠 자빠졌다가도 빨리 일어나서 또 돌리면 돼요 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인간사의 인생의 균형 잡는 기능 보유자가 보살입니다 요점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말만 대승불교지 사바세계에 던져놨을 때 균형 잡을 수 있는 보살이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견성은 했을지 모르고 화두는 터졌을지 모르고 관세음보살 연불에서 가피는 받을지 모르지만요 상황 상황에 처했을 때 자리이타의 균형 육바람일을 실천하면서 성불재중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균형 잡는 거요 형편없어요 그건 왜 못 배웠으니까 그게 대승보살도로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불교를 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살도 한다면서도요 중생 사이에 던져놓으면 원래 분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와야 보살인데 평화가 있는 곳에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내가 설사 견성했다 하더라도 견성한 것만으로는요 현상계에서 균형 잡기 힘들어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균형 잡을 수 있는 토대는 되지만 견성이 견성하면 균형 잡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나와요 근데 잡아본 적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면에서 영감과 능력이 솟구쳐도 잡아본 적이 있어야 잡죠 또 선배가 있어야 그걸 따라서 잡아보죠 기능 보유자가 있어야 후배한테 전승을 해주죠 그 기능을 그 기능은 없어요 지금 화두 타파하는 기능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육바람을 잘하는 기능 코 공부 요거는 지금 심각합니다 육바람을 잘하는 기능 코 공부 요거는 지금 심각합니다 잠시 후 음 음 음 음 음 음